굳이 고쳤다! 어 뭐라고? 한 명이야 한 명! 이따가 내려와 볼래? 어 박스 잡자! 오자! 곧 통단! 간다이! 자 일로 와! 여기로 와! 간다! 어! 윙크! 어?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 이것도 그걸로 짤면 된 거 같은데? 아아! 치킨 미션 할래? 무슨 미션인데 상윤아? 아 너 그렇게 꽂혀가지고 나 베그랜드 데려가려고 하지 허어! 각이 1500개? 갑시다! 하이! 호누나 이제 베그랜드 접었어? 응 아니 접은 건 아닌데 아직 잠깐 좀 휴식기야 휴식기 호누리 얼마 잃었다고? 350! 350! 허어! 야 온다 얘 야 내려왔다? 내려왔다 1층으로 나갔어 야 뭐야 여기! 어! 나 미치스나 발소리인줄 알았는데 여기 포상에 있나? 야 나 그다우는 못하여! 하이! 가자 가자 가자! 왼쪽? 왼쪽? 근데 건물이... 나이스! 아! 와! 진짜! 와! 상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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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내가 이게... 견적하고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 어? 미안! 더 이상거 아냐 그치? 긍도 안 보였어! 일단 발소리 난다 알겠어! 상대 중 발소리 나는데? 야 약을 날 줘야지 니가 먹냐? 아하핰 넌 총 없어도 괜찮아! 너 이거 딜 1등 하려고... 나랑 스윗이랑 대결하는 거 아 미스윗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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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통화라 본데? 근데 방금 팀필이 왜 뜬거야? 나 도와주려고 같이 가다가 나 가! 나 가! 나 가! 디디디디디디디디 나이스 아니 방금 버그야 누나 버그가 아니야 너가 쏘고 있는 애가 나도 같이 갔어 니 앞으로 내가 갔다고 아 그래? 아니 올라갈 줄 알았지 AH 어,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200..290 올라ев.. 오른쪽에 기절이다 핀? 이번 핀은 이미 올라와 있었어 멀리서 포탑이 야무지네 로PP 와, 나이스, 뭐야 나이스 자 가볼까요? 네 렛츠고 게임을 끝내볼까요? 치킨 먹을 것 같다 상윤아 어 보니까 어떻게? 어? 야 앞에서 쌍보가 보인다 헐 헐 와 참을 수 없으세 잘 뛴다 차 타고 가면 그만이야 응 그래도 우리가 빨라? 하지만 이미 내가 먹어버렸지 와 MK 미쳤다 차 타고 와도 오르막길이라서 오면은 하도 없지롱 헉 그러자 이 판은 뭔가 왜 이렇게 쉽지? 그니까 뭔가 쉬워 안쉽네 어 안쉽네 안쉽네 에이 와 진짜 죽었다 여깄다 안해져 야 우리 뒤에 뭐야? 뭐야? 해안가가 다리가 있는데 와 나 피가 아 아 아 아 나 바로 피치다 언니 내 바로 피치했대 두 개 잘 살 수 있나? 야 자그장 밖이야 위에 두 명 남았어 그니까 연막을 이제 두 개 치셔야 돼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돌 뛴다 마시바 그 가운데 엄마 침탈 아 아 나 이제 엄마가 없어 아 아 아 나무 와 끝났다 2데이다 얘네 2데 2 얘네 2데 2 얘네 2데 2 얘네 2데 2 오 돌아 돌아 왼쪽 봐줘 나무에 있는데 어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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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어버렸어 너무 쉽다 와 나 딜 왜 이렇게 많아 4명 권총으로만 치킨시 각천 추가하는데 가능해? 오오 해보셔 잘생겼다 난 상황 속에서 미션 비타는데 그니까 피구 약해 그러면 그거 막 응급처치 장비 이런 것도 혹시 들어도 되는지 그건 오오 좋다 나 이미 들고 있어 처음에 안 된다 안 했잖아 와 두 칸 하나 배워가지고 두 개나 들 수 있네 와 그러니 거짓말이 개 재미있겠다 이거 아 이거 신미미غ사 introduces 개 재미있겠다 ~~~ 개 재미있겠다 1인 1차고 운전하면서 총 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냐 통통통통통타 오오... 렛츠고오 렛츠고오 벅이 못 하겠지? us 나도 썼어. 성전하고 싶어. 나도. 야 하이마이트 오토바이 서있다. 셋이서 너 왜 혼내줘? 어떻게 셋이서 넷이서. 있어? 죽여. 있다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마지막 길. 마지막 길.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엄청 인성질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엄마야. 와 야 깜짝이야. 와 놀래라. 지루해진. 어우 깜짝 놀랬어. 다시 듣고 싶다. 다시 듣고 싶다. 여기 한 번 서지긴 하거든 버틸 수는 있거든. 이번에서. 굳이. 뭐야 붙었어. 우리 바로 밑에. 나 들어갈래. 한명이야. 이따가 내려와 볼래? 어. 같이 잡자. 야. 권총다. 간다. 이리 와. 여기로 와. 간다. 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응급했지. 아. 들어가. 들어가. 가면서 권총 라이딩 하면 된다. 응. 너무 잘 써. 오른쪽 쟤네. 나 움직이는데 맞아. 어. 아. 겁나겠다. 아. 아. 도망쳐. 도망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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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맞았어. 머리 맞았어. 여기. 여기. 하. 아. 장애장국. 아. 요새. 우리 너무 불쌍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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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야 근데 결국에는 권수청을 어떻게 못 준다 아 왜 이렇게 못 쏴 빨리 쳤다 빨리 쳤다 빨리 쳤다 어디 어디? 어떻게 해 저게 어떻게 언니가 어떡해 아 그냥 밟아서 싸워야겠다 아 일단 저기 3번에 있어 다 나와있어 어떡해 다 눕혀봐 끝 쪽에 없나? 끝 쪽에 없나? 끝 쪽에 없는 듯? 왼쪽 끝으로 왼쪽 끝으로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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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그도 있어! 여기도 있어! 피네도 있어! 2번도 있어! 2번도 있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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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라이딩 간다 저에 왜 있죠!x3 그것들은 덜어봐라 한 대! 한 대 때렸어 한 대 때렸어 아 안쓰! 미쳤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대 맞췄어 2대 맞췄어 2대 맞췄어 나이스 여기서 그거 해 아 나 밖에 하나 나갔다 아 나 밖에 두개 나갔어 아아 제발 제발 1대 맞췄어 1대 맞췄어 1대 맞췄어 여기서 한 번 살릴 수 있어 하야 연막 좀 피워줄래? 연막 좀 피워줄래? 아 안돼 난 양각이야 바퀴가 나갔어 아 나 밖에 나갔어 아 안돼 몇 명이야? 3명 너무 많은데? 간다 어 너무 많아 아 당천명형 여기 여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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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선 위에도 있다 아아 아아 아 아 아 10% 어둡했다 어 어 진짜 얼마 안 돼? 진짜 Explain 잡자 툭 으 ministers 으아 으아 퓂해악 으 where 아아 아 아깝다 으아 와줬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시가전이 아니어서 우리가 불리했다 맞아